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별래 신도시에 있는 별래 자이더스타 모델라스 현장에 왔습니다. 생활형 숙박실이랑 오피스텔을 갖다 동시에 분양하고요. 여기 지금 여기 앞에가 모델라스 홍보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일하시는 이 실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따라 들어와서 같이 한번 보시죠.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별래역 초역세권 입지의 자이브랜드 단지인 별래 자이더스타 이규재 큐티브입니다. 1군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이 시공하는 자이단지로 남양주시 별래동 특별계획구역인 345블럭 중심 상업지에 위치해 있으며 약 7,540평 대지의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총 6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6년 1월 입주 예정으로 오피스텔 3룸 84타입 1개동 156실, 생활형 숙박시설 2룸 3룸 5구타입 9위타입 5개동 604실로 총 760세대를 공급하며 1,210대의 넉넉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을 위한 조식 라운지,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북카페, 키즈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호텔에서 누리실 수 있는 조식 서비스, 하우스키핑, 발레파킹, 세탁, 세차, 팩케어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별레역 도보 2분 초역세권으로 내년 9월 8호선 연장 개통으로 삼성역 35분 도착이며 GTX 비노선 개통 시 서울 중심 업무지구인 서울역 용산 여의도를 15분 이내에 도착하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선착순 동호실 지정이며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하시고요. 주택수 미포함이며 등기 전 전매 가능합니다. 별레 자이더스터 이기제큐티브는 경춘선, 지하철 8호선, GTX 등 철도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제1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등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광역도시로의 접근성이 확보된 도시로 서울 시내 어느 지역이든지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유니트 왔습니다. V타입 보시죠. 들어오시죠.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입니다. 더군다나 팬트리까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통창이 있어서 채광이 되게 좋고요. 이렇게 그리고 거실 맞은편에는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도 굉장히 고퀄리티, 진짜로 고급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일하기 편하게 D글자 형태로 구성이 됐고요. 이것도 수납공간도 터치식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열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리면 바로 닫힙니다. 여기도 이제 냉장고가 있고 밑에는 냉동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방을 마스타룸이라고 그러죠.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일단 붓박이장입니다. 이렇게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안방에는 또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 지금 발코니를 갖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파우더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이제 욕실을 이제 안방에 욕실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제 거실을 가로지르면은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작은 방들을 보기 전에 여기 이렇게 세탁실이 이렇게 있네요. 작은 방을 보시겠습니다. 작은 방도 이렇게 통창이 있어서 굉장히 채광이 좋고요. 또 다른 작은 방 또 다른 작은 방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거실에 있는 욕실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현관에는 또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이 맞은편에는 그 신발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래 신도시에 있는 별래 자이더스타 저랑 같이 보셨는데요. 저는 별래 자이더스타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별래 자이더스타는 내년에 지하철 8호선 별래옥이 신설이 됩니다. 별래옥은 지금 뭐 소개시켜드린 별래 자이더스타랑 2분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 그런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GTX 비노선이 개통이 되고 경춘선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별래 자이더스타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분양이기 때문에 빨리 오시면 좋은 층과 좋은 호수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